자 과연 걸려있을까 걸려있을까 어 왔어? 뭔데? 왔어! 입질을 못 본다고요? 안 된다는데? 여기 안 된대요 동일 사장님이 오전에 하고 갔는데 어 힘들다고 했대요 낚시장비로는 되지도 않는데요 입질을 못 볼 거 같애 너울이 너무 세서 입질도 못 볼 거 같애 그냥 하자 알았어 그냥 갈게요 저기 시청자랑 하라고 하려지 전화를 하고 좀 박으라고 위치 다른 데 얘기를 해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뭔 얘긴지 옮길까 그럼? 안 될 거 같애 낚시 돌돔은 지금 상황이면 낚싯대 꼭 부러진다고? 네 우리 낚시장비로 될까? 네 전문대가 아니여가지고 열억진다고? 아 예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고 있어요 바람 장난 아닌데? 완전 강풍 아이콘 아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없잖아. 먹고 있었다고? 따였네. 따였어, 먹고 있었어. 먹었어. 엄청 많이 먹고 두 개 또 낳았어. 이빨 씹힌 자국 보이시죠, 여러분? 이빨 씹힌 자국. 야, 이 뚜껑은 센 건데 날거라. 간나 친절할 건데. 네. 씹혔지. 이만큼 달았는데 지금 이거 남았어. 이거야, 환경이 확 틀렸죠. 초, 초. 야, 그러면 돌돔이 물어서 꼬라박을 때까지 내배두래요. 아, 사장님이. 저도 ET 로디... 아, ET 로디 쓰는데 돌돔 닫는 모습 꼭 보고 싶다고요. 아, 그러니깐요. 입재단 몇 번 받았는데 한 대가 그래서 부러진 건데 너무 무리하게 운행해가지고. 옆에 사장님 거 보면 사장님은 전문 돌돔대인데. 보다 violate 하나. 테포는 후에도 이쪽 라인은 조금 심해요. 앞으로 상 Ang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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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사연? 사연? 돌돔일까? 지금 갑자기 남자분이 두 분이 동시에 다녀왔어 입질국어 입질 사야기 좀 힘들죠 너도 더 척추들도 세고 바람도 세고 하니까 의외래요 자 가요 걸려있을까 걸려있을까 좀 갔다만 나와라 어 왔어? 뭔데? 우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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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왔다 우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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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다 왔다 우와 찾다 되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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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너 뭐니 북발이네 북발이에요? 아 도우럭이에요 아 도우럭이에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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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겸이야 돌겸이야 뭐니 북이네 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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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드카 볼 레트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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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있던 그 자리에 돌아오고 있어요 그대 우와 우와 대기어지는 거 봤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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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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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커 보고삼자 어묵 혹시 사고 올려놔 잡아 올려놔 잡았다 어떻게 됐어 자 가야 볼까요 또 뭔네 아 태양은이다 기가 느끼죠? 이쁘다 이쁘다 이 맛에 낚시하는 것 알겠습니다 물 봐, 물 더 기여 또 왔어, 또 왔어 살려라! 오씨! 아 뭐야! 아 나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낚시 겁나 못하네! 그럼 어떻게 낚시를 하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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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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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아니고 영침이에요! 초박어? 어! 초박어! 초박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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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어! 조심해라! 이빨 봐! 이빨 봐! 이빨! 지렁이 최선! 오! 어! 뭐니! 어! 미꺼워가 있네? 이거 안 팔아! 미꺼워! 이거야! 미꺼워! 진짜다! 어머! 와! 진짜다! 우와! 너야! 진짜다! 우와!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ㅋㅋㅋㅋ 기억이 나! 얼굴에고 미소가 뼈꼬마 우와 우와 진짜 이쁘다 우와 레드버스 EP27425 여러분 가족이에요 최고! 강력스 채널! 유튜브 캔나스에게 좋아요 부탁밤 많이 부탁드려요 뺑뺑 구독자분들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whatnot 우와아아아아아!!! 왔다왔다왔다 왔다!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성공해! 우와 대화! 드디어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우와 우와 빠르다 우와 빠르다 와우와 겁나 달간다 와 순놈이야 여러분들 와 그것도 순놈이야 첫 고위가 순놈이라는 사실 무조건 넘죠? 와 넘는다 넘는다 43정도 되는거 같아 43 43? 지중이 딱 됐죠 여기까지 순놈 사진 체크 체크 우와 이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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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대박 사건 뭐야 뭐 왔어? 뭐야 우와 한마디 또 왔다 와 한마디 또 왔다 데뷔 퍼즐 2T 2T 가이옵니다 여러분들 낯을 때 와 보셔서 킬 오바너 밴바이 거치대 8천원이에요 아 저 얼굴에 웃음꽂이 폈습니다 한 마디 더 나와야되는데 그래야지 우리도 먹게 아 이거만의 친구에요 아 아 어 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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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또 왔어 어 왔어 또 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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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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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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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대 여기까지 이쪽으로 드롭방해 어 뭐야 이게 뭐야 겁나 커 근데 뭐야 이게 뭐예요? 뭐예요 겁나 큰데 4자 되겠는데 4자 뭐예요? 아 제주에서 나오는 놈이에요 돔이래요 돔인데 이름이 특이한데 와 푸킹보소 푸킹 맛있나? 푸킹보소 네 아 여기에서는요 친구같다 물이 여기 들어오고 있어 많이 사보세요 안녕 힘들다 해가 이제 완전 떨어졌네 아 태풍비의 도움을 우리의 군동비디오로 전화한 질문입니다 와 진짜 기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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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